. 우선은 1회 자리가 0 목숨이 되면 스킵을 하는 미션이에요. 여섯 목숨 다 깼을때 10회자리 곱하기 3천원 그리고 추가로 요옷이나 신발타고 클리어하면은 그냥 3천원 아아아아아아아 그러나 결국 안잡았어 뭔데 이거 왓? 올라갓 일라갓 땡큐 이 문이 저거 오른쪽 문일까 정말? 엽심리? 끝! 제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니 일로 오는거 자체가 잘못된 길이다 잘못된 길이다 잠깐만 아 아닙니다 하나도 덮으려 덮으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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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다음 맵은 웬만하면은 넘어가겠군요 세모 세번밖에 기회가 없잖아 이제 아 아 아 나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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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이 바아이 어우 살아다왔어 어우 감사해요 요오씨 아 불 아아 아아 반응 좋아 넌 프로펠러를 만들것이오 예에이 아 아무것도 있었어 아 과연 예에이 제대로 넘어왔는데 이거 오른쪽이잖아 그냥 끝났겠는데 요시야 음 너가 필요해 아 아이고 잠깐만 어어게이 순간 법사로 뚫었어야 했나란 생각 잠깐 했어요 한칸을 요시 살리고 다이스 파이프 선택 좋았다 아 요시 1스택 앞자리 10의 자리가 과연 몇 목숨이 될까? 물론 클리어를 해야겠지만 아 이러지 말자 아 이러지마 멜로디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오오 와아 지나기 어려운데? 타임이 너무 다 제각각인데 그렇다면 밀자 노오 내피스위시 노오 망했고 오오오 없어어 아 제발 뛰어넘는거 아니었어어 아니 이게 죽네 아이고 오예에에에에에에에 오우예에에에에에에에에엣 조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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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스타상태클리어 이야 스타상태클리어요 흔하지 않은 경우죠? 그러나 난 요시가 필요하다고 이거 이거 지금 목숨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절반을 끝냈는데 말이죠 그건 아직 아직 일러 설마 이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고 바이바이 1회 자리가 0이 됐기 때문에 스킵입니다 10초 마리오 열목숨 날리겠네요 스타벅은 빨라지기 때문에 빨리 먹었어야 했는데 보이지도 않자? 보이지도 않아? 이렇게 해도 안 깨지면은 다른 방법이 있는거야 아닌가? 예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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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게 마리오 타임 여우 기록까지 나와버렸어 여우 감싸 여기 콩나무가 있어 시든? 높아 높아 아니 왜 안떨어져 아니 왜 안떨어져 아니 왜 안떨어져 아냐 혹시 모르게 히든을 아하 신을 쳐줄까 했는데 신을 쳐줄까 했는데 jat Mitt 안떨어져 흠 흠 식사 흠 흠 으으은 으 어디로 나올까?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되는거 아냐? 어차피 내가 지금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태 아닌가? 아 쉐이 아니! 노우! 아니 이거 부겨끌 그랬나? 아 나 진짜 아 딱 붙었을때 아무것도 없었나? 아 모르겠다 아 아 아 버섯 노우 펠 하나라도 주던가 펠 하나라도 주던가 체크포인트 하나 주자 아까 거기 오른쪽인데 벗어 숨겨놨어 벗어 숨겨놨어 아 피수씨 때문에 숨길 못하네 아 나 진짜 설마? 헐 헐 아하 오케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오케이 그래 여기까지는 제대로 오는게 맞았죠 오른쪽 길? 헐 로펠로 아 다 빠르다 더 가 아니 거기 데에에에에에에에엠 더 가는거 아니였어 아 언제까지 가야돼? 오케이 오예! 다이아몬! 초코! 레몬님 안녕하세요 마지막 맵을 클리어 할 수 있다면 7 혹은 6이 될 가능성이 노우 150초 스피드런이라니요 노우 심지어 어렵다 와우 망했다 미션 주신분께서 스킵을 원하시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그게 아니라 나 이미 70목숨에 스킵을 했었어야 했나? 흠흠흠 그러네 나 원래 70대 했었어야 했구나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네요 목숨 몇개 날렸다 야 나 방금 왜이렇게 멍청했지 내 목숨 돌리도 스킵은 무제한으로 가능해요 원래 정말로 할 때 우선 원래 제가 그냥 할 땐 잘 안하긴 하는데 지금은 이미 미션이 있어서 한건데 아우 내 목숨 아우 아우 일로와 아우 아우 왜이렇게 좁아 터졌어 진작에 스킵을 해서 쐈다고 이제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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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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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죽이지마 불 돌아오고 있는 거 아니죠 불 돌아오고 있는 건 아니죠 돌아간다아 아까 그 왼쪽 파이프 뭐냐에? 그 왼쪽 파이프? 아마 그 아까 오른쪽에 있는 파이프들은 안 들어가지 않았을까? 예상하면 됩니다. 그럼 나 못해? 내가 못해 så야 한 прев 스토밍이 이제 가게 안 나오잖아 나이스 좋은 나무리 와 육심목숨 와 엄청난데